요하! 아 투하 투하 요하 요하! 오늘의 게임! 오늘은 합방! 오늘은 너블이랑 같이 내기빵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텐데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둘이 처음 해보는 게임으로 공정하게 해서 너블이가 이기면 제가 50만원 쿨하게 돈에 하고 그리고 제가 이긴다면 이번에 합방을 하나 하는데 합방 좀 도와주세요. 예예. 소원권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인거죠? 그렇죠. 이제 뭐 합방을 도와달라는 그런 얘긴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하던데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하던데요? 네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오늘 할 게임은 라운즈라는 게임 1대1로 붙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핑계를 하나 대고 시작해도 될까요? 맞아. 제가 지금 샹크스에요. 백신 맞고 왔거든요? 아이씨 그 1차는 별로 안 아프다면서요. 그걸 민밥에 이렇게 까네. 눈만 아픈데요? 사실은 그냥 누나한테 그냥 소원 들어주고 싶다고 해! 황인준! 그러고 싶다고 해! 너의 진심! 어? 똑바로 얘기하라고! 재밌겠다. 오늘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저도요. 너 방아 너 세팅 좀 해라. 세팅도 필요해요 이 게임. 아니 니 얼굴이 존나 크잖아요? 네 얼굴이 존나 크다뇨. 아니 캠이 크다는 얘기였어요? 네 얼굴이 커요. 너도 막 얼굴 작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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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 알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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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작당을 했죠? 미친 새끼야? 엄마도 내 얼굴로 작당을 하자! 건배야 이 새끼야! 어 일단 점프! 잠깐만요. 어? 왼쪽에 총 쏘는 거고. 어버버가 뭐였을까?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 내 건 왜 안 맞지? 아니 우리 둘 다 존나무 탄대 대 мик 나 진짜 잘했다고? 난 진짜 잘하죠? 아니죠 아니죠 안되 안돼 이걸 피해 이걸 피해 아아 존나모다 쥬어? 퍼스트 볼 오케! 얍! 아우, 저 뭐야! 레이저 감독같아, 저 새끼는! 아니 무기가 다르잖아! 이거 진 사람한테는 조금 더 좋은 무기가 생겨요. 아, 장전이 좀 어려워. 와, 아니 무기가 개사기잖아! 이제 너도 지면 이제 아마 너한테도 이렇게 카드처럼 능력을 줘. 음, 그럼 업그레이드가 난 평생은 안 되겠네. 어? 아, 진짜. 아, 이거 자존심 좀 상의하네. 무, 윙? 무, 윙? 와, 저걸 피하네. 못 맞추는 거죠? 아니죠? 뭐야 이게. 어깨, 총알 커지는 건가 보다. 음. 아, 이거는 이거는. 오, 쉣! 야, 이거 존나 큰데, 저거는? 야, 잠깐만, 잠깐만! 나 어딜 가자!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건 아니지! 이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반칙이지! 씨발려나, 씨발려나! 아니, 왜 나는 씨발! 나는 씨발 포물선이고 저 새끼 직전이야! 씨발자! 포물선! 포물선? 도망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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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이 다르죠? 짜증나죠? 포물선? 도망가기? 아, 씨발새끼? 씨발새끼죠? 아아악! 어... 어쩌? 아니,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아니, 뭐 이거 감 잡는 거 아니었나? 아, 연습 게임으로 갈까요? 그럼요? 연습 게임이죠! 세상에 씨발새끼? 제가 왜 씨발새끼죠? 게임 잘하면 씨발새끼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끊는 말이에요. 들렸나요 혹시?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 저런... 들려요, 그것도? 네, 너무 잘 들려요. 터지고 싶지 않나요? 우와, 여러 갈래로다가 미친. 산산총이... 하지만... 아아악! 아, 진짜 어떡해. 이거 너무 무서워요. 아, 병심 씨발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못 골라. 아, 내가 이겼구나. 헤헤, 내가 이겨서 못 고르는 거예요?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한 거야, 누나? 고용히 해... 네, 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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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대시... 아, 씨발! 진짜 똥게임 왜 잘하냐고! 아니 이걸 왜 잘해, 씨발! 이걸 왜 잘하는 거야, 너! 안 잘하는데? 얘가 못하는 건데? 아, 진짜 개 똥만 게임! 장전해. 장전 난 두 발밖에 못 쏘네. 아니 이게 어떻게 맞아! 아, 언제 이기실 건데요? 저요? 작치면 방송보다, 그죠? 작치면 방송보다, 아, 저? 응, 뭐야? 헉! 오케이! 아, 아니! 가만히 있어! 아, 이거 뭐야! 왜 나한테 자살이 돼! 아, 씨발! 아니 왜 나한테 자살이 되자고!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씨, 이건 아니! 아, 씨, 이건 아니지! 이거 3세판 내야 된다고, 인정? 아, 이거 3세판 아시죠? 예, 예. 예, 예. 아니, 씨,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고! 내보내주세요! 금동 나빠요? 안 나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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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완전 그 피지컬, 피지컬 싸움이나. 이번에는 빠르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거로 모아라! 야!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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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니, 씨, 씨, 씨! 아니, 따발참 개 미쳤는데? 야! 야! 나와! 아, 씨, 씨, 씨! general. 해줘야 돼!! 으 uncond quadrant Rugby full min 아 스프리더 왔다. 왜 너무 smarter had that. 뭐야? 야! 아 빨리 죽여볼.. 아 잠깐만! 안돼! 지나갔어요. 단 한 라운드. 한 라운드만 이기면 오늘 자격은 삼겹살이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나 내가 다 쳐맞았어! 시발! 아 이거 에바한데?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도 아쉬울걸? 뭐가 아쉬워요? 아쉬울걸? 빨리 더 보고 싶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온판 상선으로 갈까요? 온판 상선으로 갈까요? 아니면 뭐.. 뭐 묻고 서블로 가시던지.. 와 이 새끼 거.. 쉽지 않네! 아 그러니까 벌칙을 하나 더 얹자는 거죠. 아 벌칙을 하나 더? 뭐 하고 싶은데? 그 저 민신보러 왔거든요? 여러분들? 자격식당 투자하는 건 내가 벌칙이 아닌데.. 그건 제 벌칙이잖아요! 자격식당.. 아 투수분들이 애교가 보고 싶으시다시네! 그럼 그걸로 갑시다! 그거까지 얹어서? 예 괜찮으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예예예 그래요. 혹시 호밍이라고 아세요? 호밍이요? 한국말로 유도라고 하죠?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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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맵에 나 진짜 약해.. 진짜 약해.. 진짜 개 약해.. 나 진짜.. 너무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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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님.. 딱 가볼까? 자.. 내 유도탄을 추가시키기 위해 뭐가.. 비릭불릭? 아 진짜 젓간네 진짜.. 하 하하핫.. 빙.. 빌리.. 오.. 젊나 큰데? 삐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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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지지 좀 그만! 지지 그만! 지지 그만! 멈춰! 멈춰! 지지 멈춰 이 새끼야 멈춰 아 저것도 호밍이라서 아 졌네! 이번이 진짜다 파이널 라운드다 이번이 진짜다 아! 희! 아! 아! 너가 뭐해! 와! 아, uzysip supposed to jump 아! 나 점프하면 개 못한다고! 아! 이 다 cru! 이야!!! 나가기에는 쉬워 outras니 앉으면 아 잠깐만!! FPFPFPід 내꺼야 내가 죽게 생겼어 아.. 아.. 병신 진짜! 나.. 아.. 나 이거 질거랑 살게 꺼도 아.. 진짜.. 예.. 좋았다.. 아.. 아.. 오케이 그럼 제가 공략 하나 걸게요 애교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하면서 하나도 안 웃고 진짜 막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갈딘다 그럼 제가 합법까지 도와드릴게요 기가 막힘의 기준이 혹시 제가 들었을 때 화가 나면 당신 뺨아리를 후릴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미소가 지어진다 그러면 이제 합격하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주인님이 주신 개껌개껌 왕왕왕 아짝아짝아짝 단단한데? 아짝아짝 맛있죠? 주인님 왕왕 개껌은 이뽀의 맛있는 간식거리 아짝아짝 주인님께서 개껌을 던져주지면 이뽀는 개껌이 던져진 곳으로 달려가요 왕 왕왕왕왕왕 그리고 이뽀는 개껌을 맛있게 먹어요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슴을 댄것처럼 부을 뱐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창조들 여러분 나요 와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제 취향에 딱 맞는 낙인이었다고요 다음번에 그 그 그쪽 투수분들 너무리가 못하는 게임 뭔지 좀 비틈 좀 해주세요 못하는 게임이 많은데 그쪽보다 못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멍청! 싫어 싫어요 수익점 추리한데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부이뽀 유튜브